한동훈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일고 있다고 해요. 총선이 끝났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헌장회관 앞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8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환은 부산 수영구, 서울 마포구, 경기 수원, 동탄 등 전국 각지에서 보낸 것으로 보였고요. 글을 좀 읽어보니까 화환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명의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주 썼던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환에는 영등포구청의 불법 광고물 제거 안내 개고장이 붙어 있었고요. 추후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환이 아마 내일 오전에 다시 설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는 카페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화환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카페 내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영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더 봤으면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병률 전 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김병률 전 위원은 아마 차기 당대표 출마설은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당대표로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휴식을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를 하시게 되면 결국 이번 총선에 대해서 책임론이 또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이번에 첫 정치 데뷔였지 않습니까? 스스로 복귀할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유권자에게 먹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재등장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등장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시피 국민의힘은 인재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인지도와 호감도 그리고 대중적 관심도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많지 않다는 게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혹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의와 타의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등판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환입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낸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 놓인 화환인데요. 바로 지난 11일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을 위한 겁니다. 화환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심 없는 참 정치인 등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말도 써 있는데, 그럼 진짜로 다시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직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하면서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기도 했죠.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한 만큼 당내에서 견제하는 세력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통령이 답해야 저건 왜 나온 겁니까? 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홍 시장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철부지, 정치초년생, 문재인 사냥개, 깜냥도 안 된다, 이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홍 시장의 발언에 개통령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형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형욱 씨는 반려견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하는 바로 그 분 맞죠. 그러면 홍준표 시장, 당연히 반응을 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맞받아 쳤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청년의 꿈이라는 소통 채널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본인을 개에 비유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 아이고.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며 맞받아 쳤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잘못입니까? 한동훈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 자가 정치저능아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하고 당대표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어? 네. 근데 왜 저렇게 과대 망상을 가지고 있을까? 미친 거죠. 그런 사람이니까 이번 총선에 이렇게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 그 이후에 뭔가 수습하는 모양새와 함께 한쪽에서는 특정 인사를 맹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총선의 신고다. 도대체 뭐 한 거냐? 떠난다고 다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홍준표 대구 시장입니다.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요즘 보면요,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그제 나온 건데요. 앞서서도 며칠째 얘기했지만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 맛보게 해준 지옥.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된 것. 출발부터 잘못이다. 잘못돼서 지옥을 맛보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비판하는, 난설 비판, 날선 비판을 연일 쏟아내자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간사함으로 따지면 이분은 황제급이다. 지난 10일, 총선 직후.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진짜 지옥 맛보게 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무능과 막말로 지원 유세까지 거부당한 주제에 이렇게 날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해시태그 걸려 있죠. 강약, 강약 그 자체다. 강약, 강약이면 강약, 약강 그 자체다. 강한 쪽에는 약하고 약간 쪽에는 강하다. 이 뜻이 되나요?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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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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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보여 드릴게요. wisely가 왔는데. 잠시만요. 한동은 전 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위로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화한이 온 거예요, 화한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국회 앞에 한동훈 응원화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진국의 정치인 이렇게 쓴 건가요 가운데 가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동료 시민이라고 썼고요 응원합니다 돌아와주세요 이런 글도 써있는 화안들이 왔다는 거예요. 김철원 교수님 국민의힘의 지휘자 분들이겠죠 이건 여당의 지휘자 분들인데 이분들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 말고는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일단 그것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어쨌든 외로운 온톱이었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날 유세를 끝나지 못하고 탈전할 정도로 전국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메시지로 좀 보이고요 또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좀 정치적 자산을 축적을 했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공천 관리에서부터 또 수도권에 낙산한 분들 낙산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그분들의 유세지원을 다 다니면서 상당히 그분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허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선에는 전체적으로 패배했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의 어떤 팬덤도 좀 생기고 당내 어느 정도의 당내 기반도 좀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단기적인 단기간의 기간이지만 상당히 압축적인 그런 아마 정치 경험도 지금 같이 경험을 한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당내 기반이 좀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선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반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행보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의 맛을 알고 있거든요 아 맛을 봤다 이제? 그래서 맛을 봤고 그 뭐 이제 홍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셀카도 있고 한동훈, 한동훈이라는 그 연호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잊혀지는 겁니다 잊혀지는 거 이미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습니다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차기 행보에 대한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내년이나 내년에 있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2027년 대선에 바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불확실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상황은 아마 7월이나 8월 달 어느 정도 당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치러지는 그 당권 도전으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지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거에요 여름에 치러지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선택지고 아마 본인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당내 기반도 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차기 당권으로 나가는 조금 확실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나머지 다른 선택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총선에 패배를 했고요 당이 본인이 총선을 이끌었는데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 자 그럼 다음 수선은 무엇일까? 정치권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거에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 자 그런데 전례랄까요? 사례랄까요? 그게 있었네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0년 3월 대선에서 졌잖아요 패배입니다 이때만 해도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행로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다 온통 관심이 있었는데 두 달 뒤인 5월에 재보궐선거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세 달 뒤에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로 뽑힙니다 두 단계를 거쳤죠 두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의원이 됐고 세 달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당대표가 됐고 이런 전례가 있는 물론 경쟁정당의 상황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4월 총선에 졌습니다 다음이 뭐냐는 거죠 그림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시점은 언제를 선택할 거냐 이겁니다 정기란 교수님 일단 돌아온다면 언제쯤 타이밍 시점을 볼까요? 어떻게 일단 존재가 있어야겠네요 돌아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돌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그러나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그건 본인도 잘 모를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총선 참패의 폐장입니다 그 책임론이 유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바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정리해내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당과 지지자들의 소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는 것도 당의 요청에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전혀 다른 게요 한동훈 위원장 당의 뿌리? 아까 김 교수는 어느덧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뿌리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기 사람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원회라고 하는 현실 정치인의 현실 정치의 한계가 뚜렷할 겁니다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로 끌어올려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시간에는 지금 일단 퇴장하는 게 맞다 그리고 소위 이른바 성찰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당과 지지자의 소환에 의해서 그것이 재보궐선거가 됐든 또 다른 어떤 정치적 계기가 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대표가 됐든 대선 후보의 한 반열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총선 때 셀카 놀이하면서 뭔가 대권 놀이한다고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정치를 지속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국민의힘에서 전당대를 아마 날짜를 잡고 할 거거든요 그때 등판하는 건 빠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빠르다고 봅니다 성찰의 시간이 좀 더 길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리면 올해 아닙니까? 올해 넘어가서 내년입니까? 저는 올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당이 여당 내에서 처절한 반성 속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보수 세력이 어떻게 재편돼야만이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 책임자였던 한동훈 위원장은 빠져 있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로써 한동훈 위원장이 소환되거나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보수 세력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톱이다 이게 정치권은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실제 어떤 의사결정 과정도 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확실히 본인이 뭔가 결정을 하고 본인이 실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반복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과연 본인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본인 이외에 다른 분들이 짐작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